지금 시작입니다 한글자막 by 박진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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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포장하고 포장 김을 따로 데리고 오셔야될 것 같은데? 응, 좀 걱정돼서 먹겠다. 또 간식만 먹을게 안다. 도시학교 종료가 많이 있으니까. 요거는 오미지 애들은 처음에 색깔이 위에 나와요. 위에 적어요. 적어주세요. 이제 영상을 여기까지 하고, 이제 맛있게 먹고 가겠습니다. 네, 영상 진짜 맛있어.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